으 으 으 으 으 사이드로 많이 닿으세요 그리고 빠질 때 법사에 다걸려 우위 속 다 걸린다고 주 생각나 니 혼자 빨리 흑에 도라 그래 알았어 개념이 가 패스미스 줄여 4 어 드리블 한번 딸량 패스미스 줄여야 되거든요 적성도 같고 늘 템포 조절 좀 10분 20분 죽을 따지 말고 템포 힘들때는 패스하고 쉬고 다 심리 세트 나가고 템포 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좀 추천나게 하고 또는 지금 몸 밸런스 있잖아 힘드니까 빨리 나가고 하는거 그 가운받 찾으라고 멘트 아이티 굿 어 맞춰 놓으면 돼요 공중볼 자리에 자아가 5t랑 취득 4 Eunice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kg밖에 안 빠져나? 1kg밖에 안 빠져 이제 1kg 빠졌어? 운동 시키냐? 아침에 운동해서 밥을 안 먹는데 밥을 먹으러 안 먹던 거 1kg밖에 안 빠져 죽어 빠져야 되는데 저녁에다가 야심으로 좀 침착하게 알았어? 자 나가 곰팔 정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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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승기 소파 오른쪽에 전종호 전종호 있어 이동해! 이동해! 동기! 성수, 성수 어디가 성수 억울해, 올려, 올려 좋아해 난다 상모랑 반발 해 들어가야지 헤 오 하나 둘 셋 휴식